사순제 4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조교 대전교구 당진성당 권학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짜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다섯 채에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있었다 거기에는 서른 여덟 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오,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러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대전가톨릭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주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만날 때 인사로 건강하냐? 라고 묻기도 하고 오래 못 보면 건강해야 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건강이 나빠졌다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건강은 좋을 때 의식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나빠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원래 건강했을 때로 돌아가는 것은 힘이 배로 듭니다 건강하면 마음의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의료계에서는 질병의 발생과 치유 그리고 회복에 있어 한 사람의 기대와 믿음 그리고 성향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힙니다 즉, 이는 마음과 영혼은 뇌의 활동 영역이므로 신체의 건강에 있어서 우리 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 체계가 그만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믿음 체계는 하나의 생명력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에젤키엘에서 47장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에젤키엘은 생명력을 품은 성전수가 큰 강이 되어 사이까지 이르고 강이 지나는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1독서의 말씀처럼 생명을 품게 되면 온갖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화덥송의 10편 말씀이 이에 대한 답을 전합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오늘 복음 말씀 역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에 복음은 병자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력이 되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주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를 채웁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부모가 있지만 때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내적인 부모의 자리가 부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살게 되지요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아내 부모 자리에 하느님이 현존하셔서 마음의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불안이 해소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미사의 영성 제후 기도문을 떠올리며 주님께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사로 저희 죽을 몸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령 이심을 믿어 고백합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당진성당 권학순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권학순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하이킹 cave mining upon 주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Brawa 이iten aquell 다시 konk natives 주님께